용띠생 무진생부터 말씀드린다면 사람도 지키고 직업도 지키고 또 집도 지켜야죠. 도아님은 모인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솔루션을 줘야 되잖아요. 띠로 봤을 때 그래도 생년월시에 따라서 각기 다르겠지만 그래서 용띠라는 걸 봤을 때 변화보다는 지켜라고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미리 보는 2024년 용띠분들의 문제를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 용띠분들은 좀 어떨까요? 용띠 띠별로 보고 있으니까요. 용띠생의 하두는 변화보단 지켜라. 하두가 전체적인 용띠생들에게 대한 점사죠. 공수가 변화보단 지켜야 되는 해일 거예요. 2024년도에. 직업이든 사람이든 집이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지죠. 그렇죠. 변화보단 지켜라. 좀 지겹더라도 사람이든 직업이든 집이든. 그리고 인간 구설도 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하두를 말하는 건 간제 구설도 들었어요. 사고수도 들었어요. 이게 삼재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변화보단 지키라고. 지켜야 조금 손재수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띠생, 무진생부터 말씀드린다면 사람도 지키고 직업도 지키고 또 집도 지켜야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재와 일곱수가 같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아님을 모인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솔루션을 줘야 되잖아요. 띠로 봤을 때 그래요. 또 생년월시에 따라서 각기 다르겠지만 그래서 용띠라는 걸 봤을 때 변화보단 지켜라고 하고 싶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켜야 되고요. 없는 사람은 성장을 하셔야 돼. 없는 사람은 당연히 용띠생들도 20대 용띠는 성장을 하셔야 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20대 경진생이라든지 이런 용띠는 성장을 해서 앞으로 나가셔야 되고요. 37살 무진생, 병진생, 49살, 61살 갑진생들은 변화보단 지켜라고 하고 싶어요. 20대 용띠생은 뭐라고요?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수, 간주수는 전체적으로 무진생, 병진생, 갑진생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안의 61세, 그리고 병진생, 49세는 상문이 들어있고요. 집안 진중으로 조심할 것도 있고 그렇지만 20대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쁘다고는 못 봐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게 결국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직장 다니신 분들 아 힘들어. 지금 다닌 직장이 힘들어. 2024년도도 내가 다녀야 되려나? 그래도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나아요. 직장도. 사업하신 분, 상업하신 분도.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되나? 더 크게 학장을 해야 되나? 더 크게 사업을 해야 되나? 지키죠. 지키고 다음을 2024년 10월, 그 다음의 해를 더 두고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또 49살 되시는 병진생 분들은 또 이분들도 삼재와 아홉수 같이 꼈거든요. 꼭 그 코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도 아홉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집도 삼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근데 겹친 거죠. 아무래도 많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띠생들이 정말 2024년도에는 20대 용띠생은 말고는 조금 파란만장하죠. 그리고 파도가 많이 보여요. 파도가. 파도가 많이 보일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배가 어떻게 해요? 정박해 있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 종일 12달을 정박해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두들겨서 조심해 가보자 이거예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변화보단 지켜라. 이렇게 말씀 지키고 싶어요. 용띠분들이 삼재의 영향을 좀 덜 받으려고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키는 거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죠. 그러면 운이라는 게 결국은 수가 나빠도 돌리는 게 우리가 무속인이 할 행동이고 무속인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윤활유처럼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듯이 윤활유식으로 해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꼭 용두생이 변화보단 지켜라 이랬다고 나쁜 기라고만 꼭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